뚜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으이짜! 자, 네 번째 이야기. 응답하라, 1, 9, 8, 8.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는지를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도 이제 위에서 떨어지다가 다리가 다친 게 아니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 들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답변을,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 다리가 부러진 거다. 그래서 제가 다리 부러졌 걸 가지고 갔죠. 실제 다리가 다쳤습니다. 응,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고요. 실제 이제 피주머니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무릎에 이제 철심이 3개가 박혀 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다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친 거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할 때 이렇게 다녔다. 교사예요. 학생 아닙니다. 교사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고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제가. 목발 짚고도. 아무튼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저 이런 것도 받고 그런 사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아무튼, 자, 제가 이제 올림픽 캐스트가 조금 늦어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 이와 관련돼서 네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봤었냐면요. 1988년 9월 17일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합니다. 라고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개회식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개회식을 총괄 계획하셨던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별세하셨어요. 고, 이여령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이여령 선생님께서 총괄 기획하셨던 이 개회식이 그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성공한 올림픽 개회식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개회식이었는가? 우리 한 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 굉장히 옛날 필름 같은 느낌이 들고요. 뒤에 보면은 잠실주 경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강에서 찍은 모습인데 한강에서 식전 행사가 열려요. 한강에서 이제 식전 행사가 열릴 때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 지난 캐스트에서 봤었던 우리의 마스코트 호돌이가 수상 스킬 타고 있죠? 안녕!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수상 스킬 타면서 이제 개회식을 열었고 여기서 이제 있었던 이 행사를 그대로 그 당시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슈악! 날려버립니다. 그럼 그 그래픽이 잠실 경기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던 게 개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야기가 좀 있는데 우리가 태초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오프닝 행사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태초의 아침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정말 작은 나라고 굉장히 지금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죠. 식민지배를 당했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다.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세상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인상적인 장면들을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잘라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다 잘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이런 태초의 아침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이러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나라다. 부터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 행사들 중에서 이제 좀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면은 식전 행사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믿기 어렵겠지만 사람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에요. 드론이 아닙니다. 88 올림픽이니까 88년을 써놓고 나서 이제 움직입니다.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움직여요. 돌아갑니다. 와, 엄청 빨리 돌아가죠. 이 돌아가는 걸 잘 보면은 우와, 엄청 빨라. 이거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압축해서 이렇게 빠르게 돌려 놓은 겁니다. 사실상 저렇게 빨리 돌아가면 어지러워요.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이더니 웰컴, 어서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어? 뭐라고 움직였지? 어서오세요. 세계 손님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서오세요. 이렇게 외국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24회 서울올림픽을 개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륜기가 이제, 오륜기 오륜기랑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보세요. 아까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와, 움직이더니 이렇게 이제 오륜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또 뭔가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움직이죠? 뭘로 바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 단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까요? 어? 뭔가 그런 느낌이 나죠? 서울올림픽의 로고 형상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항공사진, 헬기를 타고 보는 모습인데 다시 오륜기가 펼쳐지더니 이걸 다시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게 서울올림픽의 로고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 멋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륜기가 여기 운동장에도 있었지만 보통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잠실주 경기장이 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오륜기를 만들고 이 하늘에서 오륜기 만든 게 2018 평창올림픽 때 드론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다가 오륜기를 만들어놨더라. 이게 나중에 혹시나 제가 또 기회가 돼서 평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의 개회식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이거 영상 준비한다고 영상을 자르려고 이 서울올림픽 개회식을 2시간인가? 1시간 50분인가? 몇 분짜리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물론 잘라서 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개회식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프닝 세레머니 이제 공식 개회식이 시작이 되는데 성화점화가 되고요. 성화점화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수단 선서가 있어요. 선수단 입장이나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선수단 선서를 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여기서 선서를 합니다. 누가요? 누굽니까? 바스켓볼 농구선수 허재감독입니다. 이 허재감독이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서 활약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선수단 대표로 선서까지 하셨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쭉 하다가 이제 여기서 어... 자,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탈이에요. 전통 탈. 우리의 전통 문화. 탈을 가지고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 밑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있는 혼란을 주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 있죠. 그래서 악마 같은 약간 도깨비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런 탈과 같은 가면 같은 거 갖고서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막 정신없이 음악도 막 이래서 혼란스럽게 막 어지럽혀요. 그 어지럽히는 그 혼란 혼돈을 이제 어... 중단시키고 이거를 극복을 해야겠죠. 이 혼돈의 시대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뭐야? 벽을 넘어서야. 자, 벽을 넘어서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우리의 전통 무해. 우리 겁니다. 태권도. 우리 거예요. 자, 우리의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격파를 통해가지고 전부 다 벽을 넘어서자. 이 격파가 일로 쫙 서가지고 탁...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장관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영상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벽을 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중요한 건 혼돈 나왔죠. 그리고 벽을 넘어서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전통 음악과 춤과 이런 걸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막 시끄러워. 그러다가 이 개회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정적이라는 이런 주제가 열립니다. 정적. 싹 다 치워졌죠. 싹 다 치워지고 나서 이 뭔가 터널 안에서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리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진짜 정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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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태훈 군인데 1981년 9월 30일 출생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1학년입니다. 이 숫자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막 쿵짝쿵짝 시끄럽고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라는 그런 주제가 딱 열리면서 우리 독일 바덴바덴에서 세울 해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우리의 개최지 선정을 발표했던 그때 나고애를 이기고 우리가 개최지 선정이 됐던 그날 태어났던 그 아이입니다. 개최지 선정 날 태어났던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굴렁새를 굴리고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 그 경기장 한복판을 갈아줄려서 굴렁새를 들고 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뒤에 가서 이여령 선생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건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았고 전쟁 고아가 많고 입양 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정말 못사는 정말 가난한 대한민국의 새 생명이 이렇게 탄생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개최지 선정이 되었던 1981년 9월 31일에 출생했던 이 윤태윤 군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새싹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멀리하고 못사는 나라를 보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면서 이렇게 바람비기가 돌아가요. 제가 좀 잘라왔지만 돌아갑니다. 삥글빙글 돌아가면서 많은 어른들이 박수 쳐주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어린아이들에게 새 생명이 쏟아나고 있구나. 새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구나. 새싹이라는 주제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 무대가 바로 열려요. 그래서 새싹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났으니 이제는 냉전시대를 끝내고 동서화합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어우러져서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 음과 양을 상징합니다. 양의 빨간색과 음의 파란색인데 둘이 이게 고싸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전통이 이제 놀이입니다. 고싸움 놀이를 통해서 빨간색의 양과 파란색의 음이 어우러지는 모습인데 이거를 그 당시 정치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파란색의 자본주의 국가와 빨간색의 공산주의 국가가 서로서로 화합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이 스포츠 축제에서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는 게 화합이라는 주제로 나타납니다. 화합. 그래서 실제 이런 장면을 보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음향을 다 빼갖고 왔는데 음향을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올림픽이고 이게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화합의 이제 무대가 끝나면 뭐 해야 돼? 화합했으니까 모두가 함께 이제 즐기고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풍류의 민족 아닙니까? 그죠? 한바탕 놀아야 되죠. 해서 한마당이 열려집니다. 해서 실제 그 당시 개회식을 준비하는 모든 출연제이 다 나옵니다. 장관이죠. 다 나와서 뚱글게뚱글게뚱글게 이렇게 모여서 돌기 시작합니다. 이 도는 모습이 이제 흡사 강강수설대를 의미하는 그런 퍼포먼스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이 무대 중간에 마지막에 우리의 공식 주제가가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마당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성화점화 이야기를 좀 뒤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올림픽 개회식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전부 다 인상적입니다. 정말로 풀 버전을 다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거예요.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잘 구성된 그런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점화 모습과 아까 전에 봤던 정적이라고 하는 그 굴렁새 소년 이게 이제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성화점화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성화점화가 그전까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직접 성화에 성화대에다가 그 불을 점화하는 이게 이제 기존까지는 모든 올림픽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최초로 뭘 통해서 성화점화라더라? 엘리베이터. 최초로 엘리베이터라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대에 비둘기를 막 풀어놨는데 어 이게 이제 성화 이렇게 점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이 붙는 순간 그 불이 붙는 순간 자 넘어갑니다. 자 불이 붙는 순간 이제 비둘기가 이제 좀 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비둘기가 뭐 통구이 같았네 뭐 이러면서 어떤 언론사에선 최악의 올림픽 개회식이다. 어떻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태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됐는데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성화점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전까지는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이 성화점화 이후의 올림픽들이 전부 다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요? 뭔가 이제 뭐 줄을 통해서 와이어를 통해서 불을 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계단 대신에 뭔가를 쏘거나 이런 식으로 성화점화를 조금 더 트렌디하게 최첨단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기도 합니다. 보시고. 자 그리고 그 성화점화 모습은 솔직히 엘리베이터가 명장면은 아니었죠. 비둘기가 뭐 아팠다. 비둘기가 조금 다쳤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입니다. 손기정 옹이 나오는데 아시아인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우리의 손기정 옹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베를린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36년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해서 일제강점기 때였고 우리가 한참 이제 민족말살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는 그런 정말 최악의 시기를 살고 있던 그때 어쩔 수 없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일장기를 달고 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월계관을 쓰고 꽃다발을 받은 뒤에 여기서는 뭘 하고 있다나? 일장기를 가리고 계십니다. 해서 실제 잘 보시면은 손기정 그 당시 선수죠. 손기정 옹이께서는 일장기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시상대입니다. 이 시상대 보시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금메달 손기정 동메달 남승윤입니다. 두 선수가 전부 다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달렸다라고 하는 거야. 영광스럽지 않겠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감격에 눈물도 흘리고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진이다. 해서 실제 이제 이 당시에 동아일보에서는요 일장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검을 당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여기 볼까요? 이 시상식에서 우리 손기정 옹과 그리고 남승용 선수한테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여했던 그 사람이 누구야? 베를리도림픽이잖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직접 여기서 메달을 걸어주고 그래요. 히틀러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동아일보 사진이 있는데 이거로부터 이제 10년 뒤 36년 더하기 10년 더해봐. 46년이잖아. 그때 뭐야? 우리 광복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그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수여했던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민족의 비애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10년 뒤였던 1946년 이때 김구 선생님께서 세계재폐 1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달 수여식을 전개합니다.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김구 선생님께서 여기 있는 손기정 옹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이런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고요. 자 근데 이 손기정 옹께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화주자로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오십니다.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세요.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 올림픽 주경기장 들어와서 성화를 들고 들어오는 그걸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 고령의 노인분께서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뛰려고 그 짧은 순간에서 그거 뛰려고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펄쩍펄쩍 뛰시죠. 굉장히 고령이신데 아 그때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제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의 황영주 선수가 일본인을 누르고 결승해서 마지막까지 일본인과 경쟁했거든요. 그리고 치고 나와서 막판 스포트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있었던 이 개회식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어떤 이미지예요? 현재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굉장히 아름답고 관광하기 좋고 치안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발전하고 세계 경제 대군기자 이런 이런 나라다. 케이팝의 문화 케이 음식 뭐 정말 많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그때까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어둡고요. 글씨 보이지도 않죠. 굉장히 어둡고 전쟁의 패어 속에서 정말 암울한 나라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볼게요. 자 6.25 전쟁 때 파괴되어 있는 그런 숙례문의 모습들 시가지 전부 다 전쟁 속의 패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러이러 했더라. 일제강점기를 겪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죠. 봐라 전쟁의 패어 속에서 식민지배의 고통 속에서 살아난 우리 민족은 끝까지 우리의 정치성을 지켜냈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기회가 서울올림픽이었다. 자 얼마 전에 별사하셨던 이제 고 이여령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총괄 기획을 하시면서 스토리를 그렇게 짜신 것에 대한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남아있는데 식민지배와 전쟁의 패어 속에서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 고아 영양실조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그저 분쟁 국가 북한이란 존재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국가 이런 국가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강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세계화라고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모든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뭘 보여주고 싶었다? 1981년 9월 30일 날 태어난 이 아이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잘 자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새싹이 다시 자라나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듯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우리의 개회식의 스토리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우리 한국에 갇히지 말자 그저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 갇혀버리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화려하게 대한민국이 데뷔하게 됩니다. 끝